폭탄입니다 우리 애가 저기서 우리 애가 저기서 하는 길에 있어 봐 다음 타겟 아시아드 주경지장 S1 11번 당신 누구야? 예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100 대시벨 넘으면 터집니다 지금 폭탄도 어쩌고 했는데? 경비 지원 시켜봐요 앉으세요 둘 다 강도인과 관계 있습니다 어딨어 폭탄? 선택을 안하면 둘 다 죽어요 어디로 갈래요? 안 돼 나와! 우린 지금 뭘 속여있다고요 모르겠어요? 어디를 터뜨릴까요? Unkn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